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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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공지할 것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오 잠깐만 까먹었어 맞아 맞아 공지는 도내를 해라 제대로 각 잡고 편집자 일을 하고 계신 분은 마로구님 마로구님이 혼자 하고 계신데 이 한 분이 지금 일주일에 영상 3개를 일심히 만들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와나나 유튜브는 더 커져야 할 것이고 일주일에 3개는 사실상 편집자가 한 분이라서 맞춘 스케줄입니다 저도 1일 1영상 하고 싶고 일주일에 한 4개 이상은 최소한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내가 돈을 막 얼마씩 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로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상의를 했었는데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결정이냐면 너희들의 편집자 유투부를 통해서 공모전을 개최! 기간은 3주 와나나를 상하고 와나나의 드립코드와 맞는 그런 인재를 잡고 있지 와나나의 드립코드와 맞는 그런 인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2창장은 유하를 외쳐도 좋아 왜냐면 내 유튜브에도 올라갈걸까 저자방에 있는 무금이니까 끌수도 됐을듯 유투부 아무것도 불금이 없지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갈거기 때문에 배경음에 깔릴거야 극장하지마 유투부 유투부 10월 22일 기간은 유투부 유투부 편집자를 구한다 유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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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순 유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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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짧은, 어, 딜영상하고는 비교가 되는 일이 아니라 편집은 최소 3분에서 5분 뭐 길면, 뭐 3, 5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3분 정도의 영상 길이는 채워졌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원하나의 페이스북과 트위트를 참고해라 수많은 센스 있는 영상 편집자들을 기대하고 있겠다 다 다 다 다 다 오케이 제가 Țätte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